안녕하세요. 이비오 골프학교 OK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저희 채널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저희 화면 상단을 터치를 하면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자막에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국어를 참고를 해서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즐겨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 최근에 새로 구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채널 이용 방법은요. 재생 목록이라는 데를 터치를 하면 거기에 판도라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골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옥스윙 바이브를 해서 50강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강부터 50강, 롱게임부터 숏게임까지 쫙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떤 게 옥스윙이고, 와 이게 왜 골프 혁명인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백스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시작을 하면서 몸이 로봇이 되고 경직이 되고 심지어 부상까지 오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어디에 등록하셨지 오늘 한대요. 이제 백스윙을 좀 배워야 되겠어요? 백스윙. 자 어깨너비로 벌립니다. 11자로 놓고. 자 우리 어드레스 배웠어요. 백스윙 하는데 네 하체 절대 움직이지 말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상체 움직이고 하체가 가만히 있을 때 쫙 꼬이면 힘이 쎄지겠어요? 안 쎄지겠어요? 쎄지겠어요. 쎄지겠어요. 하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만히 하체 놔두고 팔만 이렇게. 자 타이거 우주 딱 사진 딱 올려놓지. 타이거 우주 봐요. 하체 움직이면 아우 타이거주 안 움직여요. 오 타이거주 안 움직여요. 나도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하체 움직이지 말고 자 발 무릎 조금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버텨요. 그리고 최대한 상체 꼬아줘요. 나중에 꼬아줘요. 계속 해봐요. 하면서 가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레슨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하체를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운의 사나이. 행운의 여성, 행운의 남성은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꼬여서 스윙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실제로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니어 선수들이 잡은 상태에서 훈련 받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백스윙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백스윙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백스윙을 너무 편하게 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엉덩이예요. 백스윙 할 때 하체를 붙잡고 있어라는 레슨을 들었다면 무조건 무시해 버리십시오. 무조건 무시해 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 거예요. 백스윙을 할 때는 그냥 여기에서 우양우 좌양자 그런 건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엉덩이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백스윙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잡아놓고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 막 이렇게 어렵고 그렇죠. 엉덩이 왼쪽 골반 있잖아요. 또는 오른쪽 골반을 뒤로 뺀다거나 왼쪽 골반이 쑥 들어오잖아요. 아우 백스윙이 이렇게 편하게 되는데요. 옥스윙, 백스윙, 컨벤셔널 백스윙 다 편하게 돼요. 그냥 막 붙잡으면 이렇게 밖에 안 와요. 그런데 엉덩이만 돌리면 이만큼 와요. 여러분들이 하체를 자꾸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럼 다 한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왔을 때는 손 스윙이 됐다는 가정하에 또는 팔뚝 스윙이 됐다는 가정하에 또는 어깨 스윙이 됐다는 가정하에 물론 어깨가 들어갈 때쯤이면 엉덩이가 움직여 줘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이병옥 프로는 사사건건 이거에 대해서 왜 뭐 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마라 틀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다 맞아요. 다 해야 되고요. 때로는 못 할 수도 있지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스윙계에 말씀드렸죠? 스윙계에서 스윙은 빅뱅이 딱 될 때 손에 팍 손 스윙, 그 다음 팔뚝 스윙, 어깨 스윙, 그리고 몸통 스윙, 그리고 엉덩이 스윙, 그 다음 무릎 스윙, 발 스윙까지 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가끔 드렸지만 저는 이제 시리즈로도 여러분께 소개가 될 텐데 처음에 스윙을 할 때는요. 어깨가 써질 때 몸이 돌아갈 때는 골반이 그냥 같이 돌아줘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돌아가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스윙도 좀 부드러운 느낌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지에 가는 줄 아세요? 돌렸잖아요. 그럼 이 도니까 뭔가 뭔가 좀 텐션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갔던 분들이 이만큼 이만큼만 돌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버티라고 해가지고 막 대면 스윙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처음에 그냥 우양웃 좌악 하는 것처럼 딱 돌렸을 때 엉덩이 같이 돌아가면 스윙이 다 돌아가 있죠. 이 상태에서 때리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가는 게 되게 헐거운 느낌이 들어요. 막 그 고무줄이 텐션이 다 떨어진 그런 느낌.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딱 붙들고 돌아요. 그러면 뭔가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순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착 잡은 상태에서 막 돌려서 돌려서 버티는 스윙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스윙 맛도 못 보고 여러분들이 공을 치는 데서 바다 바다 떨고 공도 안 보이고 안 보이죠 가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 보여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데 공간이 나오니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지금 어느 단계에 가 있는지는 제가 한 분 한 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백스윙이 너무 어렵다. 뭐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이 엉덩이를 최대한 많이 돌려 버리세요. 시작! 엉덩이를 최대한 돌리세요. 시작! 옥스윙 하는데 막 바들바들 떨려요. 엉덩이를 돌리세요. 옥스윙도 마찬가지예요. 옥스윙도 제가 평소에 보여드리는 스윙이 뭐 손 스윙 정도 손 그리고 팔뚝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좀 더 큰 스윙을 할 때 저도 세게 칠 때 어떤 움직임이 딱 있냐면 엉덩이를 싹 들어와요. 넓게 쓰고 엉덩이를 왜냐하면 이만큼밖에 못 가니까 엉덩이를 쫙 들어와요. 엉덩이 더 큰 스윙을 할 때 그래야 지금 회전력도 좀 더 나오고 그렇게 가니까 그런데 저도 막 하체 붙들고 있으면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백스윙을 하는데 무언가에 지금 힘이 들어가 있고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절대 모르겠다. 드는 건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셨을걸요. 그때는 왼 골반 또는 오른 골반을 탁 뒤로 빼주거나 아니면 전체 이 앞부분을 엉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이쪽 보는 거 거기 뭐? 그래. 이렇게 스윙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몸이 편하게 돌아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엉덩이 붙들고 백스윙을 한다.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그런 분들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엉덩이 붙들고 돌려야 되니까 여기서 갈비 쪽에서 버티다가 툭툭툭 터지죠. 갈비뼈가 툭툭툭툭툭툭 툭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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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후락! 으스러워지는 거예요. 갈비뼈가 아프다는 분들 보면 하체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이런 분들도 천재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의외로 쉬워요. 의외로 쉬워요. 모든 자연스러운 걸로 시작하세요. 손도 여기서 제가 손수윙만 하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손수윙만 하세요. 손만 키우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래요. 하치 반짝 주고 에이 따라가는 걸 뭘 또 붙잡아. 손만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손도 그냥 가면 이렇게 가면 가는 거죠. 움직임을 많이 배웠다면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 백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엉덩이를 돌리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스윙을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쉬운 스윙도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옥스윙을 해서 딱 가서 툭 이렇게 때릴 수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좀 더 거리를 내기 위해서 친다고 하면 거리를 저는 늘상 뽑아내는 스타일도 아니고 장타자도 아닙니다. 프로치고는. 그런데 여기에서 백스윙을 갈 때 좀 멀리 쳐야 되겠다 하면 옥스윙과 함께 바로 저쳐 하면 엉덩이가 따라올 틈이 없어요. 그런데 엉덩이가 쭉 들어오면 넓게 들어가요. 엉덩이가 쭉 들어오면 넓게 들어가요. 엉덩이가 쭉 들어오면 넓게 들어가요. 엉덩이 쭉 들어오면 넓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팔로만 치는 것 보다 엉덩이만 조금 더 넣어주면 큰 힘 들이지 않고 거의 뭐 같은 힘으로 친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번 뭐 상향 스냅 한번 해볼까요? 위 스냅 자 이렇게 하고 엉덩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무래도 채공 시간이 더 나오니까 아무튼 뭐 멀리 칠라면 일단 채공 시간을 길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리가 조금 더 나가요 밑에서 굴리는 것 보다 위로 날아가게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프로치 할 때 뭐 작은 건 상관 없지만 어프로치 보통 실수 많이 하는 것도 백스윙 할 때 가만히 고정해서 그래요 이것도 그냥 가면은 약간 움직여도 됩니다 이렇게 같이 근데 막 하체 고정해 놓고 움직이세요 막 로봇 같잖아요 같이 하체 하체 하체가 슥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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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주는 게 좋아요 손 스윙 한다고 하니까 손 스윙만 해야 되니까 골반을 안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아니면 기타 기관도 안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손을 한다고 약간씩 움직이면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이것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꽉 붙들고 이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아셨죠 백스윙 편하게 하는 방법 골반만 돌려보세요 이거 완전히 천국 만납니다 천국 자 오늘 레슨 우리 초보 골프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고 그리고 골프 10년 20년 됐어도 백스윙 고민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팍팍 이병옥 골프 학교 홍보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 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